특별한 고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부르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감동을 받는 받기가 참 어려운 곡 중에 하나예요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수들을 보면 이 가사의 내용이 어디로 흘러가고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감정들은 어떤 소리의 칼럼에 대해서 표현하면 그런 거가 아주 특별히 중요한 가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